아 오 아 아 아 아 어떡해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진짜 이게 다 뭐예요 신난다 신난다 오빠 이거 봐 아 이거 뭐라고 너무 놀랄 것 같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자 인터뷰 뭐 해보면 지금까지 아 역대 생일 파티 몇 위입니까 이정도면? 이건 완전히 1위죠 아 1위에요? 네 아 엄마가 미역국 끓여주신 그런 생일보다? 네 아 계속 목매인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하스분들 정말 감사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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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웃긴데 자꾸 눈물이 하하하하 아 엄마 하하하하 엄마 어떡해 엄마한테 미역국도 못 얻어먹었는데 하하하하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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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반팍하여서 안 들어갈 것 같은데? 안녕~~